팡팡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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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니의 팡팡쇼! 오늘의 컴포넌트에 나와라! 오늘은 디즈니 공주님들인거다! 공주님들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왔을까? 지금부터 시작해볼까? 오늘은 공주다니! 공주님들이니까 공손하게 노크를 해야겠지? 음.. 어느 공주님부터 불러보지? 하! 벨이 좋겠다! 그럼 벨공주님이 불러볼까? 응? 똑똑똑! 아니다니! 벨공주님! 여기 있다니! 오! 공주님! 우와! 벨! 나와요 나와요! 오! 벨공주님이다! 우와! 진짜 예쁘다니! 어머! 예쁘다니? 다니 다니? 안녕! 나는 미녀와 야수의 베리에요! 벨공주님! 뭘 가지고 왔어요? 벨이 추천하는 공주 디저트! 공주 쿠키! 우와! 공주 쿠키! 우와! 맛있겠죠? 우와! 진짜 예쁘다! 분홍색 쿠키에 공주님들과 왕사님들이 가득하잖아! 우와! 오! 그런데 공주 쿠키는 어딨어요? 음.. 다니다니! 기다려다니! 다른 공주들을 다 만나보고 나를 추천하면 먹을 수 있어요! 음! 그렇다니! 그럼! 어서 만나러 가야지! 후후! 기다리다니! 어떤 공주님을 불러볼까? 이번에는.. 오! 예리 예리 좋겠다! 똑똑! 똑똑! 인어공주 안에 있다니! 오! 인어공주가 아니라 상어잖아? 설마! 인어공주님을? 우와! 우와! 인어공주잖아! 안녕! 인어공주다니! 우와! 진짜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인어공주! 어떤 디저트를 가지고 왔어요? 인어공주가 추천하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우와! 대형 아이스크림이다! 응! 그런데 이건 먹을 수 없잖아요! 인어공주! 아이스크림 들어봤다니! 헉! 인어 꼬리가 아이스크림에 쏙 들어있다니! 우와! 진짜 맛있겠다!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면 나를 선택해! 인어공주다니! 예쁜 금발이 가진 나쁜지를 불러봐야겠어! 오케이! 똑똑똑! 다니다니 거기 있다니! 이거 라푼젤 가방이 분명해! 나와요 나와요 라푼젤! 안녕! 나는 긴 머리가 잘 어울리는 라푼젤이야! 라푼젤 라푼젤! 어떤 디저트를 가지고 왔어요? 내가 추천하는 디저트는 공주 케이크! 공주 케이크야? 공주 케이크 나를 선택하면 공주 케이크 먹을 수 있어! 공주 쿠키! 공주 에스크림! 공주 케이크까지! 응, 몽땅 다 먹고 싶어요 너무 많은 거를 먹을 수가 없어 한 가지만 선택해야 돼? 흠, 다니다니, 고민된다니 고민된다니 어떤 공두님을 또 모셔보지? 아, 엘사! 엘사, 똑똑똑 다니다니, 거기 있다니 헉, 엘사, 반가워요 아, 또 알았다 아, 또 당했다 아, 춥다니 안녕, 나는 레디 고, 레디 고 얼음 공주 엘사야 엘사는 언제 만나봐도 정말 우아하다니 엘사가 추천하는 디저트는 공주 젤리 공주 젤리? 정말 공주 젤리가 있다니? 탱글탱글 젤리가 드레스가 되다니 우와, 진짜 먹고 싶다니 젤리를 먹고 싶다면 나를 선택해야 돼 이번엔 아라비야만 준비하는 열이 달콤이 공주를 주먹는다니 자, 똑똑똑 달콤이 거기 있다네 우와, 이거 알라딘의 유세먼트구나 다니다, 밀리, 자스민, 나와달라 밀리 우와, 자스민이다 안녕, 나는 알라딘의 공주 자스민이야 자스민, 이번에는 어떤 공주 디저트예요? 자스민 추천하는 디저트는 팝시클 팝시클을 먹고 싶다면 나를 선택해 그럼 잘 지냈다니 밀리의 공주 디저트 선택은 바로바로 팝시클! 우와! 우와! 들어, 나도 자스민처럼 예쁜 공주님으로 변신하고 싶어 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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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소원은 예쁜 공주님으로 변신하는 거라니 우와, 내가 공주가 되다니 이게 팝시클이다니 우와, 진짜 예쁘다니 라큰델, 자스민, 백설공주, 인어공주까지 안나, 플레벨라, 벨, 그리고 엘사까지 너무 예쁘다 자스민, 이대로 팝시클을 먹을 수 없다니 없다니 우리 사진 찍자 그럼, 깜짝지요 어떤 공주님이 먹어볼지? 음.. 자니의 선택은 드르르르르르르 teasing 그럼 자니가 먹어보겠다니 자아 자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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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맛있다니! 우와! 어떻게 알았지? 음! 진짜 단이가 먹어봤던 디저트 중에서 최고예요! 너무 맛있어! 팝스쿨 이런 맛이라니! 아! 벌써 다 먹었다니! 음! 진짜 맛있다니! 오늘 진짜 진짜 즐거웠다니! 앞으로도 단이의 신기하고 재미있는 펌펀쇼 많이 많이 기대한다니!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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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단이의 치원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